까뚜 자막 장닭 동영상 동영상 중장주셨어? 까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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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까뚜 경고 직관! 직관중! 지 목소리에 반응하는 멍멍이 직관중! 이거 봐! 이거 맛도 반응하죠?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동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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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멍청이 이스키가? 진짜 그런 표정인데? 야야야야 너 하지마 왕은 무슨 어디 붕가붕가를 하고 있어 마운팅을 멍멍이가 어디 안돼 일로와 안돼 긴급하게 아기를 좀 일로와 똥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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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올라간다 똥멍청이 이시가 김치 똥멍청이 똥멍청이 잘 알아듣나? 오빠가 편집중이야 왜 그러는데 똥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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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야? 야옹해봐 들어와서 쉬어 똥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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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관을 직관하는중 뒤복지면 가능한 건 뭐 있을까? 이제 반응 안 해 야 왜 슬퍼 목소리만 들리는 건데 왜 슬퍼 그게 이 새끼가 왜 걔 목소리가 났어 어디서 어디서 났어 걔 목소리가 똥몽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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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몽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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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똥몽몽 왜 똥몽몽 똥몽 맛있는 거 먹자 거기서 아는 목소리가 나? 응 걔 오늘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갔어 여자친구 없는 애들은 원래 이러고 노는 거야 ㅋㅋ 다시 들려줘? 걔 목소리?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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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시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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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정하아 일로와! 형이 오빠 따라가자 가자! 맛있는 거 줄게! 따라와! 너 선택해! 오빠야, 그 오빠야! 선택해! 일로와! 너 따라가! 맛있는 거 줄대! 똥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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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아,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간식 먹으러 가자! 따라와! 갈 거야! 아, 저기 문이 있구나! 어, 청아, 일로와! 가자! 청아, 가자! 일로와! 맛있는 거 먹자! 일로와! 가자! 청아, 거기서 살아! 오빠는 거기 갈 거야! 똥농청이~! 똥농청이~! 멍청이, 일로와! 가자! 먹자! 일로와! 맛있는 거 먹자! 똥농청이~! 일로와! 맛있는 거 먹자! 일로와! 빨리 와요! 똥농청이~! 똥농청이~!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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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온다! 똥! 똥! 아, 이야! 어, 이야! 어이! 가자! 오빠도 같이 가자! 가자! 맛있는 거 먹자! 가자! 같이 가자! 뭐 주네? 맛있는 거 뭐 주네? 자, 이제 다 먹었다! 이거 가서 방에서 먹어! 방에서 먹는 거야! 갖고! 오빠 방으로 가! 개소리 하지마! 여기서 다 먹을 거야? 가야해! 고구마! 고구마 & 치킨! 코스프에서 사온 고구마 & 치킨을 먹읍시다! 으악! 오빠! 방에 가서 먹어! 방으로 가! 방으로 가! 형이 방으로 가서 먹어! 방으로 가서 먹어! 방으로! 오빠! 방으로 가서 먹어! 형이 방에 가서 먹어! 그치! 맛있게 먹어! 응!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